흐흐 흐흐흐 콕콕 숨어라 찌눠름이 보인다 찌눠름이 보이면 찾아낼게다 다춤 언니! 스하하핳 빨리 빨리! 형, 어디 숨을까요? 저기, 썰지어 빨리! 이젠 다 돼 얘들이 어디 숨었을까? 여기도 없는데 난 살았다 설치가? 우리도 살았다 포가지도 살았다 안녕 주추야, 나한테 깜빡 사갔지? 내가 쪼가비를 쓰고 올 줄이야 안락돔이네가 칼공이나 보다 용치놈도 살았다 여러분들 꼼짝 마라 지지야,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아이고, 문통이야 아이고, 문통이야 갑자기 그놈이 내 눈통을 찔렀다 눈통을 아이고, 이런 편견이라고야 그놈이 어디 갔어? 갈세요 저기, 빨리 들어 야, 절아 야, 절아 쏠지야 쏠지야, 눈을 뜨라 얘들아 이야, 사라, 사라 사라 갈고기놈은 어디 가니? 우리 동생들은 응? 그놈한테 쫓겨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 뭐? 얘들이? 아니, 쏠지야 자, 우리도 찾아보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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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공이다 아니 애들, 놀라지마 저건 돌바위야 뭐? 곱슨 많다 빨리 가자 응 지지야 혹시 저기 숨지 않았을까? 굴수 얘들아 얘들아 들어가보자 응 얘들아 얘들아 못했니 얘들이 어디 숨어있을까 이건 무슨 곡이야? 이건 무슨 곡이야? 어? 죽었다 야 죽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가보자 나 나는 나는 용치 칼공이님 퍽퍽퍽 밑에서 배불리니 아 그래서 내 이름 용치 야 야 난 눈통이 아파서 죽겠다는데 넌 뭐가 좋아져 흥탈형이냐 너게 자꾸 해야 맘마 말더듬는 걸 거친다고 하고선 멋있다 빰팡같은데 폐 아이고 이리와 네 내 눈통을 찌른 고놈이 누구라고? 저 쐈 쐈 쐈 아잇 답답하다 앗 쏠취 어? 쏠취? 예 저 꼬만 놈의 가시가 이렇게 독을 쓴단 말이야? 그럼 내 가시에 찔려서 저렇게 쉿 빨리 다 절 잡아봐 으아 쏠취다 야 무슨 일이야? 어? 저기 쏠취 뭐 온몸이? 전하 쏠지 못하겠어 야 잠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막혔군요. 저게, 금방 있다, 빨리! 쏠취야! 헤헤, 여놈들! 쏠취 안하고! 빨리! 아이고, 여기도 막혔구나! 잠깐만! 자, 여기 있습니다! 여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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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나오지, 버팅! 아이고, 더위 깨진다! 으아악! 쥐취야, 빨리! 섭취 형! 저 애들이... 얘들아! 얘들아, 다들 살아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우린 멀리 새벌까지 피했댔는데, 글쎄 딱지 형이 찾아왔어! 고맙다! 고맙니! 얘들아! 칼국이냄이 또 달려들겠는데, 어쩌면 좋니? 아, 또 숨고 뛰는 수밖에 더 있니? 버가지야! 넌 그렇게 마음이 뚱뚱한데, 깨뜻 수 있을까? 뭐 뛰면? 그렇지! 나 좀 보라이! 이렇게? 죽은 척하면 되지, 뭐! 하하하하! 얘들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야 없지 않니? 그럼, 어쩌자는 거야? 쥐취야, 너도 아까 봤지? 칼국이냄이 내 가시 찔려 아우성 치는걸! 그래서? 우리 그놈과 한번 맞서 싸워보자! 뭐, 뭐? 야야야야! 너 정신이 있니? 그놈이 얼마나 사나운지 보고도 그래? 야, 그렇다고 계속 비만 다니겠니? 응? 쥐취야! 비울 수 있니? 딴 생각 말고 숨을 것이나 찾자! 아니, 저... 야... 어떻게 하면 그놈은 이길 수 있을까? 아, 혼자선 안 돼 얘들아, 내 말 들어! 칼국이놈을 척추자면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해 그러자면 상어처럼 무섭게 해가지고 가까이까지 다가가서 응? 이익! 알겠어요! 우리 형제가 곡을 먹지 말고 맞받아 싸우면 꼭 이길 수 있어!